포기합니다. 아하. 자. 홍진경. 자, 결국 한 명 물었습니다. 자, 결국 한 명 물었어요. 자, 물었다. 한 명, 한 명 꺼낼 수 없었거든요. 자, 여기 턱만. 턱만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없고. 여기는 없고. 턱 쪽에, 턱 수염. 턱 갈기가. 턱 갈기. 혼자 갈 수는 없고. 자, 턱에 갈기가 있을 것이다. 물속. 자, 이거 뭡니까? 라이언 킹. 내 안에 암컷 있다. 바로 이겁니다. 의외로. 약간 이런 스타일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거든요. 네, 네. 머리 하나만 이렇게 빌려 나왔다고. 바람. 세렌게티의 바람을 무시할 수 없지. 아니면 다른 사자가 이렇게 막. 핥고. 혀로 이렇게 막. 그렇죠. 혀로 핥아줄 수 있는 거죠. 수많은 암컷들이 있죠. 재미와 심리. 다 담을 수 있습니다. 남은 일본. 황금빛이죠. 황금빛. 황금빛. 황금골드예요? 심바 아빠가 골드빛이에요. 골드빛이에요. 심바 아빠. 골드, 골드. 심바. 그렇죠. 라이언 킹 영화에 나왔던. 라이언 킹. 단형적인 FM 대답이네요. 골드. 저게 이제 틀리면 재미도 놓치고 감도 놓치고. 실리도 놓치는 상황이 되겠죠. 공답도 놓치고. 저거 고집하시겠습니까? 일단은 처음에 약간 감 보듯이. 골드로 가겠습니다.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.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. 자, 저희가 직접 아프리카에서 찍어왔습니다. 라이언 킹을 결정하는 단 5%의 조건. 4종을 압도하는 카리스마. 보는 순간 다리가 풀리는 치명적 뒤태. 바로 수사자의 상징 갈기입니다. 오! 봐봐, 봐봐. 이상한 거 있다니까. 그런데 뭐야. 5%! 많고 많은 갈기 중에서 특히 왕이 될 갈기는. 바로. 수껌댕이처럼 깊고 풍성한 흑발 갈기.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과연 암컷들이 어떤 선택으로 수컷을. 기준으로 선택을 할까. 연구해를 봐도. 갈기 털이 시커멓고 멋있는 수사자가. 암컷들한테 훨씬 더 많이 선택될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. 아, 진짜요? 왜 흑발을 좋아하지? 풍성한 흑발 갈기를 가진 수사자일수록.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덩치가 크고 힘도 세기 때문입니다. 여인들이여 내게로 오라. 풍성한 흑발 갈기는 암사자들을 이끄는 자석과도 같아서. 어머, 나 사랑에 빠졌나 봐. 암사자들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게 만든다는데요. 풍성한 흑발 갈기 덕분에. 아우,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라. 모발, 모발. 5%의 라이언킹이 되는 조건. 라이언킹 왕이 될 갈기는. 검정색 흑발이었습니다. 아, 근데 진짜 놀랍게 깜짝 놀라기는 했네요. 너무 답이 짐이 빠져가지고. 5분 중에 정답자는 없습니다. 깜짝 놀랐네요.